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케미칼 그러니까 사람이 참 궁합이 좀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미국의 국익하고 한국의 외교 노선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은 대개 이제 국가나 회사 같은 데는 10주년,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럭키세븐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70주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요. 한미동맹 70주년이죠. 1953년도에 참 끝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 라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우기고 설득을 해가지고 한미방위조약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그 초석 위에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에 참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저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많은 헌검들이 답지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중국 시장에 중요합니다마는 뭐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넓은 시장이 제공됐기 때문에 한국이 일어선한테 크게 도움이 됐죠. 그래서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는데 또 이제 선거가 이상해 가지고 또 친북적인 그런 세력들이 또 권력을 잡게 되면 하루아침에 또 한미관계가 또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점을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한미동맹 70주년 1953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빈 초대는 쉽지가 않죠. 국빈을 초대하는 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국빈 초대라는 것은 일단 미국 측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바쁜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아마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그런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도 그동안 많은 그런 마샬 프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럽도 지원하고 아프리카 국가라는 이런 나라들을 지원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그런 원조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미국적 가치를 정말 잘 그렇게 구현해낸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함으로써 신생 그런 후발 궤도국들이 한국을 보고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또 자신들도 삶의 수준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샘플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환대를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거가 기립박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립박수를 그렇게 기립박수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베어 있죠. 학회 같은 데 가서 또 어떤 모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립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치여라고 하죠.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아마 하원의원 이분이 메카시입니까. 어쨌든 간에 하원의장이죠. 공화당.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외교가 빛이 바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에서 어쨌든 선거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계속해서 뽑을 수 있어야 이런 한미관계라든지 이런 또 한일관계라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위태롭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 있는 외교적 치적 같은 것이 갑자기 강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권력자를 뽑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공정해야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든 신문들은 또 bbc 뉴스도 좀 비중 있게 다뤘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팝 뉴스는 아니지만 왼쪽에 두 번째 라인이 다룰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미국의 그런 의회에서 상하원 그런 합동 그런 연설이었죠. 미국 사람들은 프리덤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유. 디펜드 프리덤. 자유를 그냥 방하자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스피치라이트 하시는 분들이 잘 썼네요. 자유의 동명 행동하는 동명. 자유라는 것이 참 지켜야 될 소중하고 귀한 거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미국적 가치에 뭐 요즘도 미국도 많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나 미국적 가치의 가장 핵심은 자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유에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 자유가 있으면 뒤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책임, 책임, 책임감. 책임을 지자야 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데서 분발심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성실함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책임감, 책임감. 말에 대한 책임감,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기 조직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이 아주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아주 민감한 것은 또 주변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은 대만 문제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인데 여기서도 전제조건을 깔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대만에 대한 무력을 이용한 그런 지휘 변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편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자유를 가까스로 지켰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차려야 될 그런 의무나 그리고 자유중국 대만인들에 대해서 차려야 될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이용한 그런 현상의 변경은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따르는 불이익의 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돼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은 대부분의 원자재 같은 것이 말라카 인도양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말라카 해업을 통해 가지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우리가 lng라든지 원유가 대부분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자유항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좀 어려운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 포함 인도 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게 이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할 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중국은 또 이를 반박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지 비용 치룰 게 있으면 좀 치루는 것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중국에게 보여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한국에서는 뭐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극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서방들의 업무론이고 미국 때문에 발생했고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신나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독립자주국에 대한 무력 침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혼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그렇게 그런 것을 막 강조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방 언론들이 무슨 왜곡을 한다. 그럴 때 뭐 설령 왜곡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독립자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참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는 속도가 빠르고 모든 종류의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병호 tv를 놓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소음들이 많으니까 인류 역사가 보편적 가치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신장하는 학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 되는 거죠. 대만을 무력으로 여러분들 제압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신한 메시지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규탄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유엔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얻어서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자국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겠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국제사회에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고 신장하고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마 이런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양식이나 시민들은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걸 안 해봤지만 그래서 어쨌든 항상 이렇게 무임승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미동맹 70준을 맞아가지고 워싱턴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다음에 가치 외교를 한 번 더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후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또 오래간만에 올바른 판결을 했네요. 익숙한 인물이 대법관의 그런 재판장을 만한 천대엽시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관위 성소 판결을 내린 그런 인물이죠. 젊은 대법관입니다. 이번은 대법원이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북전단검지법 북한 측의 요구를 따라가지고 그것을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 씨가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북한의 이익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보호하는 대북전단검지법을 여러분들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죽음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사람 고쳐 쓸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고쳐 쓰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은 사람 안 될 것 같으면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고쳐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알 겁니다. 사람 써보면 한 번 두 번처럼 실책이 있어가지고 충고도 하고 건면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람 내보내야 되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던 대북의 전단지 살포사업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 잘 알려진 인물이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1심 2심을 다 여러분들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문정권이 지배할 때는 이렇게 1심 2심 판사들이 문정권의 눈치를 보고 문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를 지킬 수 없으면 자유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천대엽 씨가 여러분들 소신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대북 전단지 사업을 국가가 해야 될 사안인데 국가가 여러분들 함에게는 그게 직접적인 침략의 빌미를 제공할 때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못 본 척하고 여러분들 묵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한 것을 따라 가지고 그걸 살포할 당시에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씨가 주도한 대북 전단 검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는 위법행위지만 50만 장을 여러분들 그냥 보낼 때는 위법하지 않았지만 소급 여름 적용을 해 가지고 판사들이 다 비영립 북한 설립기간을 그냥 폐쇄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김여정의 담화 발표 43일 만인 대북 전당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립을 해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사명 소명 의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동포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절반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게 의무입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헌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그런 활동을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을 뭐죠? 박해하고 이런 것이 문정권 하에서 예사롭게 다음에 이 양반들이 다시 또 선거를 만져가지고 권력을 지면 그런 체제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막자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카돌릭은 그런 활동이 좀 떠만 갔지만 개신교에서는 북한 접견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것은 대북전단 살포는 정보접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색하는 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주무관청이 벌빈 슬리브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때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대법관들이 이런들 판결문에 아마 적은 내용입니다. 참 문정권을 이겨서 이재명이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여기 숨이 막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나 부정직하고 불이한 그런 일들이 자영되는 것에 침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여러분 입장문에 김여정 하명 처분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슬립 허가 취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밴되는 처분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정권 하여서라 헌법은 도구니까 문정권 하여서라면 헌법이란 수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똑같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법인슬립허가 취소를 당했던 탈북민 단체의 큰 셈은 탈북민들이 만든 단체네요. 2021년 10월 통일부로 상대로 슬립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통일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죠. 사전투표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방송했다고 여러분들 고소고발을 일삼고 경찰이 무혐의하니까 이런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무혐의하니까 뭐죠? 재정신청을 해야 이런 법원까지 넘기고 4월 4일날 고등법원에서 무혐의 처리했지만 정말 악한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고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이 여러분들 완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곧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권 교육감선거를 어떻게 훔쳤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또 그자들이 다시 권력을 탈취할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무너지는 걸 막는 것은 다양한 여러분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저변에 선거 사기가 만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뜻 있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선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두 권 정도 더 구매를 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나 친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 선물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소홀히 다루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좀 더해 주셔야 됩니다. 한미동맹 분명히 그 사람들 다시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선거를 이름 사용해 가지고 장기 집권하게 되면 한미동맹이고 뭐고 다 깨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싱턴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분이 참 자기가 여러분들 이룬 외교적 업적이 계속돼서 한국민들이 여러분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지키는 일에도 저렇게 힘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도둑놈들을 한번 구입해 주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크게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비영리법인 허가를 취소해버리는 그런 문정권의 만행을 보면서 도대체 이 대북전단검지법이라는 김여정 하명법을 누가 발의했나 이렇게 주의를 한계하게 찾아보니까 이 586운동권들은 그냥 골수에 바쳤습니다. 친북밥미가.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은 또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혈안인 거죠. 기가 찬 겁니다. 최소한 우파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적 가치를 여러분들 굉장히 아끼지만 그것이 보편적 가치와 거의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중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앞에서 대리 까고 뒤에서 뭡니까 호박씨 까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안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송영길이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낸 겁니다. 송영길 대북전단살포검지법 1호 법안 발의. 이게 1호 법안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그 심각한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다수당이 된 다음에 1호 법안을 뭘 냈느냐 대북전단검지법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또 누가 냈느냐 586운동계 대표주자에 속하는 송영길 씨가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1파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양심이 좀 이렇게 가책이 있지만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계속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좌익의 길에 들었었는데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계속 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그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좌익의 길을 가다가 정신을 여러분 차려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턴하는 사람이 있죠. 엊그제인가 소개했던 어수봉신가 민노총회 여러분들 상청과에 있었지만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나와버린 분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용기가 있는 분들이죠. 대북전단살포검지법 이거를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했고 그것의 이름 동의한 사람이 이낙영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입니다. 김홍걸 씨는 dj의 이름은 아들이니까 빼더라도 이인영 전해철 윤건영이 다 뭡니까 586 운동권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의 여러분들 해방을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도 다 억압하는 것이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채울이 아무리 흘러도 이제 60줄에 다 들었지만 엊그제 한갑이었지 않습니까 70줄이 돼도 안 바뀔 겁니다. 머리에 골수에 바뀐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다 이야기죠.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 30일 대북전단살포검지법 1호법안 발의 송영길 미국 하원이 대북전단검지법 청문회를 개최한 상당월건이다. 송영길 미국은 2등급 민주국가다. 미국에 많이 살아봤던 모양이죠. 2등급 민주국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북전단 청문회는 월건이다. 당연히 여러분 청문회를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월간중앙이 조선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검지법이 악법인 이유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독재정권 실상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검지한 것이다. 친북정권이었으니까 친북정권이었으니까 친북정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저는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교육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받았는지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에서 영원히 여러분들 신음하는 그런 법안인 겁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뭡니까 부역한 세력들인 거죠. 문정권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여러분들 폭정해서 신음하는 것이 계속되도록 부역한 협력한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협력의 중심에는 586운동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다 그런 데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상당수가 뭐겠습니까 자기 딸 자기 아들은 뭡니까 미국 유학시키기 위해서 안달일 겁니다. 내가 미국의 국무부 장관 정도가 되면 반미운동한 사람들은 철투출미하게 뭡니까 미국에 입국하도록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싫은데 뭐하려고 미국 들어오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쁜 나라인데 왜 딸을 보내냐 이야기죠. 그렇게 행편없는 이동국가인데 왜 여러분들 미국에다 여러분들 아들을 유학시키냐 이야기죠. 그렇게 그런 단호함이 미국에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 체제의 지향점 목적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여러분들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이 대한민국 영토지 않습니까 적이 여러분들 임시로 점령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여름 시야에 있는 사람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에서 오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독재와 여름 전체주의의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뭡니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인권센터를 통해서 가혹행위를 기록하고 전단을 뿌리고 그건 기본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그거를 뭡니까 다 압살했던 것이 문정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 다시 또 선거를 이용해야 권력 잡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다 뒤엎어버리고 가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지수를 확산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냥 헌법을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문명인 현대인으로서 뭘 우리가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쪽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잘못됐습니까 왜 중국의 여러분들 대만 침공이 잘못된 겁니까 간근한 거지 않습니까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악한 잣대 기준을 갖고 세상사를 보게 되면 옳고 그름이 맹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맹료하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행동도 맹료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586 운동권 때는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호박씨 다 까지 않습니까 지 새끼들은 다 미국 보내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송정길 씨가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검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킨 주인공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인영 전해철 윤근영 이낙영 씨가 다 공동 발의를 했네요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함께 있는 거죠 모든 행위는 옳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옳은 일을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은 우리가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골수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오죽 세상에 할 게 없어 친북을 하겠습니까 오죽 세상에 할 게 없어 반미를 하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씨 북한이 여러분 핵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한국이 핵을 갖거나 아니면 핵을 갖는 것에 준하는 여러분들 외교가 펼쳐져야 균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자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들리는 한참 먼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핵을 가지지 않는 대신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확장 억제라는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얻어낸 것을 이렇게 딴지를 하는 겁니다 확장 억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런 핵 개발해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주고 시간 줘가 핵을 개발했는데 당신들은 이야기를 했잖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이런 의지도 없고 의도가 없다 그건 당신이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돈 주고 시간 주고 그렇게 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북한이 핵을 갖고 항상 때릴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가만히 있어 그게 임종석 이야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뭡니까 빈손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게 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헛소리니까 들을 필요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 반미하고 하는데 누구는 자기 자식들은 나도 애들 뭡니까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은 날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나는 미국을 욕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이야기죠 가장 오픈 와인드가 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국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영토적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나라니까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노무현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유학 문재인 아들 미국 파선저 디자인 스쿨 석사 조국 딸 아들 다 여러분들 조지 와신톤 하고 또 어디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석 딸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 유학 중 박원순 영국 유학 한명수 일본을 거쳐 미국 유학 문정인 아들 미국 신민권자 이스키 아들이 미국 유학 그렇게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냅니까 박영선 일본 국제학교를 거쳐 미국 유학 그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니까 다 여러분들 뭐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이니까 또 이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뭡니까 호박 씨는 잘 안 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일에 임종석 씨처럼 그렇게 반미 선봉자에 쓰고 그렇게 하면 딸을 절대 미국 안 보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유학 보내지 자기가 좋아하는 뭡니까 정신의 뭡니까 정신적 뭡니까 그런 지주와 함께 보내야지 왜 이런 뭡니까 그 반미를 외치면서 딸을 뭡니까 그는 미국에 보냅니까 사람들이 뭐 조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반듯하게 산다는 것은 위선 같은 걸 안 하는 거잖아요 위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함 위키에 들어가 가지고 좌파 인사 자녀 유학이라고 한번 눌러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뭐 이걸 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정확도는 운함 위키에 나왔으니까 대체적으로 뭐 거짓말 아닐 거라고 봅니다 김민석 씨는 옛날에 이런 정치인으로서 야인일 때 미국에서 오래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때 한 40대였을 겁니다 러커스 대학에서 공부를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뭡니까 민주당이 박미당을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좀 디스카운트 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다 헛먹은 겁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 볼 수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1년 1월 2일 날 민주당의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 2005년 시작한 미국 뉴저지주의 러커스 주립대학에 로스쿨 박사과정을 마치 위해 4일 출구한다 뭐 박사과정을 마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이 2011년이니까 뭐 40대 정도 됐을 때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뭐 세상이 허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믿는 세상살이는 언젠가 들통이 다 난다는 겁니다 들통이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호박씨 까고 그럼 다 들통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다 어떻게 이러면 영혼이 다 속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절대 핵 개발 안 한다면서 의지도 없다면서 그렇지만 그게 밝혀지는데 몇 년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란지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일을 그래서 참 586 운동권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구에 집권하게 되면 역사책도 다시 쓰고 역사도 바꿔버릴 거고 헌법도 바꾸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 이야기가 묻힐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영구 집권을 다시 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판단과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나라를 크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평가하겠죠 단 전제조건은 선거를 잃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여러분들 딱딱한 이야기도 좀 하지만 오늘 이상직 의원 전주시 완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다가 형을 받아 가지고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네요 징역 6년이네요 확정 판결이 아마 법정 구속대가 여러분들 감옥에 갔을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양반이 정치를 안 했더라면 어떠세요 1963년생이네요 1963년생인데 죄목은 이게 이제 베임하고 횡령입니다 베임은 회사의 이름 494억 원 정도의 피해를 끼쳤고 그다음 또 횡령액이 꽤 많네요 횡령은 33억의 횡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임과 횡령으로 이렇게 이제 진역이 6년 확정된 거니까 본인이 돈도 있고 하니까 뭐 좋은 변호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워낙이 이제 그런 범죄 혐의가 뒤집을 수 없는 그런 거였던 모양입니다 이번 재판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선건무효소송을 익숙한 조재현 씨가 맡았던 모양이네요 이 2007년도에 이스타한공을 설립을 했네요 당장 저는 이 사건을 딱 보고 나서 떠오른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상직 씨가 그냥 정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정치를 하게 되면 대개 나올 때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직 씨가 그냥 사업만 몰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재산은 지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양반도 이번에 베임을 보니까 주로 베임제가 뭔가 하니까 자식들에게 이스타한공을 넘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현대정권 출신이니까 주식을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면 성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2007년에 창업했으면 대개 이제 나이가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됐겠네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로필을 보니까 63년 전라북도 김재 출신이고 전주고등학교를 나왔네요 58회 전주고등학교 이때는 아마 입시를 했을 겁니다 전주고등학교 인맥이 막강하죠 그 다음 현대정권에 입사해서 근무했고 만 44세에 2007년 이스타한공을 숨기려고 했네요 그러니 그 사이에 현대정권부터 만 44세 사이에는 경력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원래 돈이 있었던 집안 출신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44세면 2007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반이 2007년에 이스타한공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정치에 여러분들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정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여러분들 기웃거리게 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경영자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에 전부를 걸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사업인데 오나가 여러분들 다른 데 눈길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문 경영에 맞게 사업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관심 있게 본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만 44세인 2007년도에 이스타한공을 설립하고 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뭡니까 공전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직 씨가 인생에서 여러분들 초년부터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던 모양이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와 사업을 잘 구분한 사람은 돌아가신 jp가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업은 실업이고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 남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신문에 자기 얼굴은 남죠 사업은 실업 과실이 있는 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과가 있는 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2007년에 이런 창업을 한 사람이 2008년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기웃거리게 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배임제의 대부분이 딸하고 이러면 아들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분을 조정하는 그런 데에서 비싸게 사주거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배임제가 많은 부분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사업을 온전하게 올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키워 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그걸 말라고 또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됐냐 물론 뭐 이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좀 폼 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하더라도 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너가 되면 딱 회장님 회장님 하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상직 전 의원의 그런 대부분 확정 판결 진역 6년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냥 정치 안 했더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업만 잘 키웠더라면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니까 제가 그걸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 허업을 위해 가지고 과실이 많이 열리는 실업을 그렇게 날려버렸으니 이제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안 하겠습니까 정치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선거를 왜 이렇게 치료하게 다루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치가 개판이 되잖아요 정치가 개판이 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전세 사기 문제를 보고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선거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거한 사람들이 70% 80%가 되면은 나라가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전세 사기 문제하고 선거 문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세가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 특유의 여러분들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전세를 통해 가지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모아 가지고 뭡니까 작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주거의 사닥다리를 상승하는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왔는데 어떻게 빌라에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발생했냐 이야기죠 그게 다 문정권의 주택 주택 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문정권이 어떻게 임대차 보호법을 그렇게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수당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2020년 4.15 총선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주물렀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내년 또의 2020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되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전세 빌라 사기가 선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주 명료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죽도록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사기꾼들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러면 이 지금 전세 사기가 이렇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전세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오랫동안 전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상승을 한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제도를 완전히 파괴버리고 그래서 이러면 나쁜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내용을 홀롬비아 대학 이름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잘했네요 문정부가 인대차 이념 정책으로 청년 죽어 사닥다리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런데도 뭡니까 개딸들이 울려다니면서 뭡니까 박수치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이 민족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더해야 정신을 차릴까 저 양반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를 관통하는 여러분들 아주 냉정한 원칙이란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반듯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사기꾼들한테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폐대기 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기란 게 뭡니까 악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만 사기를 칩니까 정책도 사기를 치는 거죠 윤희숙 의원이 조선일보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했네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인대차 3법을 강행해서 멀쩡하던 전시의 시장을 망가뜨리고 전시의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간단 맹루하지 않습니까 나쁜 정책을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전시값이 폭동을 해가지고 전시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금리에 신음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문정권과 선거와 여러분 그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더라도 공병호 tv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내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악용당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월세에 살다가 빌라 전세 아파트 전세로 옮기고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는 청년층에 주거 사과닥들을 부셔버렸습니다 맹료하게 정리한 거죠 청년들이 이제는 빌라 전세 얻기도 무서워서 작은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전세시장을 고란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여파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하던 전세시장이 완전히 망개지고 전세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더 깨어나셔 가지고 사건과 사물과 현상의 여러분들 실체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 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치는 인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세 사기의 모든 원흉은 뭡니까 문정권의 임대차보호법이었습니다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학을 한 사람 눈에는 저게 분명히 파괴적인 여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그거를 정책을 숙고하는 시간도 없이 4.15 여름 총선을 통해 다수당을 거머쥔 다음에 그냥 통과시킨 겁니다 결국은 선거입니다 선거 그런데 그 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과 각성이 아직도 여러분 뭡니까 그냥 무릅 수준도까지도 안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기막힌 일입니까 윤희숙 씨가 2년적 부동산 정책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다시 시안을 정해놓고 무조건 임대차법을 통과시키라고 여당에 지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법안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정권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자 투기꾼 때문이라고 각종 세금을 때렸고 이로 인한 집값 급등이 세입자에게 증가된다고 하자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며 임대차법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산명동이란 분이 이렇게 아웃성을 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지한 국민들은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기시의 가스비를 알렸렸었는데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빨리 국민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공병호 tv가 일조를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워낙 요즘에 뭐죠 이런 그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을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1독수로 읽어보시고 이제 도둑놈들 1권이 완판이 돼가지고 다시 쇠를 찍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보고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 오탈자를 교정을 하고 있는데 1권을 참 잘 썼네요 호흡이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썼으니까 여러분께서 응원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이 문제 못 막으면 골로 갑니다 이 문제 못 막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여러분들 방문해서 그 상하원 그리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걸 보면서도 돌아오시는 길에 기내에서 본인의 외교적 치적이라든지 이 한민족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공정선거를 그렇게 회복하는데 대통령이 힘을 더하셔야 될 건데 그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 그냥 잠시 피는 봄꽃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들겠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 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도둑놈들 4권 4.15 총선은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가장 화끈한 게 손을 댔던 선거를 다루고 있습니까 일본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4권도 좀 많이 응원을 하셔가지고 올해 꽃 향기처럼 널리 널리 이 문제가 국민들 속에 보통명사처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 아주 특별합니다 특히 유사시에 대한민국이 침공을 당했을 때 가장 든든한 후방기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지금 다 짜여져 있고 그거를 이하원 기자 동경특파원을 지낸 분이 글을 참 잘 썼네요 월간 조선에 1968년생이네요 고대를 나오셨네요 워싱턴 도쿄특파원을 지냈으니까 대단하네요 워싱턴특파원도 지내고 도쿄특파원을 지냈네요 아주 본인이 느낀 바를 이제 잘 정리해놨는데 유사시에 한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지가 일본 내 요코스카 기지라고 합니다 해군기지인데 여기에서 미군 함정은 100% 일본인 기술자들이 수료하고 이들이 없으면 한반도를 지키는 미군 함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하는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기지를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되지만 그리고 일부 분담금을 일본 정부가 대겠고 함정을 수리하는 그런 모든 기술자나 근로자들의 비용은 일본 정부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밀 3국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 인도태평양과 세계전역의 법치를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의 결정적인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그 점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편적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하원 기자가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한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다 일본 본토의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사세보 해군기지 자마 육군기정 4곳이 오키나와의 가데다 공군기지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후테마 해군기지 3곳이 바로 유사시의 한반도를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일본의 지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군의 공군력 해군역 육군력이 여러분들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여러분 뭡니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여유가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들 유엔사 후방기지는 약 70년간 가공할 만한 전력을 유지하며 전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요코스카 기지에는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호가 상조한다 한반도 유사시의 주한미군보다 많은 규모의 미군과 유엔 국가 병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정언된다 오키나와의 미 공군기지는 언제든 북한을 향해 출격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가 대기 중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부 문제를 생각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배량 끝으로 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의 여러분들 대일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버린 그런 정책인 거죠 참 끼가 찬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필자는 도쿄 특반으로 근무하던 2018년 일본 보도의 요코스카 요코다 기지와 오키나의 후덴마 기지 등 유엔 후방사 기지를 취재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요코스카 기지의 드라이독 큰 배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땅을 봐서 만든 구조물이었다 당시 약 30미터 깊이의 드라이독 속에 충돌 사고가 난 이후에 이곳으로 옮겨져 수리 중인 미국 이지스함 구축함이 있었다 헬멧을 쓴 30년의 기술자가 수리 중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들이 미국인 같지 않았다 그때 요코스카 기지를 안내해 주던 한국계 미국 대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했다 이곳의 미군 함정은 100% 일본인 기술자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지원이 없으면 한반도를 지키는 미군 함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둥기로 한 대 맞을 듯한 느낌이 왔다 요코스카 기지에 근무 중인 1만 명의 일본인 기술자와 근로자들은 모두 일본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 일본인 기술자 근로자들에 의해 정비 수리받은 미군 함정들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한국인의 몇 퍼센트가 알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반듯하게 생각할 사유가 없으면 자식들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용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할 때 언급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행이라고 발언하자 이재명 대표의 친일무리는 북한 김일성의 갓것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갓건 끈이 하나만 여러분 떨어지게 되면 뭡니까 그냥 갓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를 여러분들 느슨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뭡니까 한미동맹도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북한 김일성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이 악마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또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나라를 그냥 파대기를 쳤겠습니까 선거를 뭡니까 만져가 다 될 뻔했지 않습니까 240만을 뭡니까 주물렀지 않습니까 240만 별 주물렀는데 24만 별 증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황히 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표를 어떤 식으로 뭡니까 돌렸는지 이재명씨가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 문제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일관된 반일 정책으로 북한의 갓 끝 전술에 철저히 이용당했다 동경대 명예교회에서는 강상중 교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전략 전술에 대한 개념이 없이 철도철미하게 북한의 이익에 종속되는 외교 정책을 쓰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졌던 거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척을 젖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개우 회복이 돼 가지고 바이든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케미칼이 잘 맞는 거죠 연배도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니까 씩씩하게 보이니까 좀 좋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시도자를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그 제도를 유지를 해야 그래야 다시 어려우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의 여러분들 친인척이나 같은 동족이 어려워지면 전체 사기 문제 같은 여러분들 부상을 하고 또 생활고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선택을 하고 이런 게 나오면 영향을 다 받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사람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삶의 본질 살아가는 일의 본질이라는 것은 변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이 바뀌고 고객들의 여러분들 기호가 바뀌고 선호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변화거든요 변화 변화에 여러분들 적응을 해야 성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폐자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폐자가 되면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용어로 유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딱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딱딱해지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중앙일보 사슬을 보니까 참 너무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디지털 세계가 확장되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을 604명 정도로 늘렸는데 서울대는 25명을 늘렸다는 겁니다 미국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잘 살고 싶으냐 번영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냐 그럼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본인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서울대가 25명밖에 그래서 시대가 질조하는데 시대와 전혀 관계없는 뭡니까 학가들은 계속 이런 정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원이 수도권 같은 데를 묶여있기 때문에 정원 정원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공학과의 수요대학 폭주라는 데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겁니다 현주소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대의 반도체학과의 미달인데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의 스탠포드는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현재 745명을 늘렸다 서울대는 같은 기관 55명에 80명으로 정원 안에 거쳤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구익난을 심각하게 겪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재미난 것은 2018년 2020년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80% 가량이 20개 출신이었는데 2021년 4년대 대학 졸업생은 인문계 43.5%가 20개 37.7%보다 여전히 많다 대학만 시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나라가 유연하지 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회사는 유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여러분들 고객들의 선호가 바뀌게 하면 그게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재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망하니까 국가는 천천히 망하죠 아주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딜렘마다 모든 분야가 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고정비두 부담을 확 늘리고 한 번 뽑은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희망 고문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면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그 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잠재성량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게 유연성의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워리스트리트저널 여러분 오늘 자를 보니까 참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겁난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워리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의 하도 중요한 여러분들 도심지에 있는 파이낸셜 스트리트 우리나라 하면 정권 가죠 그게 오피스 타워가 3억불 정도 나갔는데 백만 천만 1억이죠 3억불 나갔는데 가격이 뭐 80%도 정도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저 4년 전에 3억불 정도 나갔는데 80% 이하로 지금 아마 매매가 될 모양입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35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 그게 아주 최신식 건물입니다 22층에 2019년에 3억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80% 정도 가격이 추락한 거죠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가 좀 심각하고 미국의 많은 대도시의 그 사무실 사무실들이 원격 근무 원격 근무가 여러분 증가하면서 사무실 공간에 여러분들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하죠 한 4일 정도는 집에서 일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이제 좀 홈레스 여러분들 집 없는 사람들 숫자가 증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지가 조금 많이 제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삶의 질 문제 같은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 미국의 대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좀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던 세일즈 폴스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사무실 공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식당이나 아니면 소매점이나 이런 작은 그런 사업들이 근로자들을 그냥 해고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크게 나왔네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간에 30% 정도가 지금 비어있고 이것은 코로나가 이런 덮치기 이전보다 한 7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공실률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간에 공실률 자료입니다 2019년 한참 경기가 좋았던 데죠 거의 뭐 한 3% 이런 데였습니다 이게 공실률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여러분 덮쳤었는데 코비드 공실률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내에 있는 가장 요지에 있는 그런 사무실이 여러분들 이 사무실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싼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이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대출을 이제 또 경신하려면 지역은행하고 다시 또 여러분들 이자율 같은 협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파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의 만리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런 오피스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우리나라로 하면은 영어로 리즈라고 하죠 이런 회사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셀 그린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로 해서 뉴욕 맨하탄에 두 번째로 큰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배당을 받아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1년 만에 주식 가격이 67%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70달러 하던 주식이 지금 23.23달러 28%까지 줄어든 겁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뉴욕은 특별한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가장 큰 사무실을 임대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이름 주식이 1년 사이 67%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1년 전에 100원에 팔던 주식을 23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르나도 부동산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 1등입니다 1등 제가 알고는 맨하탄의 가장 요지에 가장 이름 1급 A클래스라고 하죠 A클래스 빌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입니다 이것도 노후 생활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는 배당률이 한 10% 정도 되는 회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 주식도 1년 동안 63%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뭐죠 오피스 공간의 공간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더슨 퍼스픽 이런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이거는 주로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벤쿠버의 서부 외안의 A클래스 가장 1급 사무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1년 동안 78% 빠진 겁니다 주식가격이 100원에 샀던 것이 25달러 하던 것이 5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친김에 썬벨트라 가지고 남북 조지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여러분들 사무실을 또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피드몬트 여러분들 사무실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를 가보니까 1년 동안에 60%가 빠진 겁니다 주식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일 아닙니다 사는 게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비 줄이시고 고정비 빚도 좀 많이 줄이시고 좀 더 일 많이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선사람으로 살아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참정권의 침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선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참 동의진행 청문회 어제 말씀드렸는데 투개표 관련 법령의 획기적 개선 및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변의 설치 요구에 관한 거가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3만 명 가까이 됐는데 간당간당하네요 5월 3일까지 주변에 좀 많이 권하셔가지고 이대로만 되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투표관리관 싸인 qr코드 금지 이런 것만 되면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게시판에 올리면서 조선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정권 침탈을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동의진행 청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광고 드리면 이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실과 진실의 그런 촛불을 널리 여러분들 확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책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추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해 주시고 권면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선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런 우리 애국가 여러분들 한 소절처럼 참정권의 침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항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이 도둑놈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는 대로 5건 도둑놈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렇게 선을 부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졌어서 많이 이렇게 정보를 확산을 하고 또 구매에 독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